서울의 1급 지가 정거점을 모두 뚫었습니다 정말 하늘 높은지 모르고 천장을 뚫고 있어요 지금 서울 아파트는 투자해야 될 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말 얼마나 10년 만에 다시 오는 기회예요 서울에 정말 돈 되는 구를 정말 샅샅이 이렇게 완전히 이거 왜 사야 되고 샅이라고 제가 추천도 해드리고 투자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너무 쌉니다! 엄청 싸요! 이 상계는 뭐가 되냐? 송파권이래요 상계 뉴타운은 오늘이 가장 싸다 대표님 그 서울에 아파트 가격이 지금 심상치 않다 뭐 계속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솔직하게 정말 진짜로 솔직하게 현장에서 느끼시는 서울 아파트 가격 흐름 지금 탈승세인가요? 하락세인가요? 뭐 조정기인가요? 궁금합니다 일단 이 바닥을 찍었다 바닥을 찍었다 그때가 고점이었구나 우리가 지나서 보니까 한 22년 가을이 고점이었구나 그리고 우리가 내년쯤 지나고 보면 23년 겨울 아니면 24년 봄 이게 정말 저점이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잘 모르죠 그런데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이미 서울의 1급지 서울의 1급지가 정거점을 모두 뚫었습니다 서초, 강남, 송파 네 정거점을 뚫고 올라가고 정말 하늘 높은지 모르고 천장을 뚫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내가 이번 기회에 서울에 정말 많이 떨어졌으니까 서울 가서 사야지 더 떨어질 거야 더 떨어질 거야 이러고 기다렸던 분들이 마음이 너무 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빨리 가서 사야겠구나 그러면서 막 쏟아져 나오시는데 이런 수요도 있고 지금 서울에 전세가 많이 부족합니다 공급이 지금 서울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2 플러스 2의 4년 시기가 돌아온 것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공급이 부족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전세값이 너무너무 오르다 보니까 전세 구하러 가서 지금 예전처럼 줄 서서 봐야 될 이런 지역들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 지금 사야겠구나 왜냐하면 학습을 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야겠구나 급하구나 그래서 이제 마음이 급하신 분들이 많아서 부동산 갔더니요 제가 성동구의 어느 아파트를 갔더니 진짜 4명이 줄을 서서 아파트를 보시더라 틀리드만 가도 지금 벌써 분위기가 맞죠 성동구의 대장 아파트인데요 인기가 워낙 많은 아파트인데 시세보다 조금 싸게 나왔어요 싸게 나와서 없고요 실제로 저는 지금 안양에 살고 있는데 이 안양에도 물량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 학군지 학군지에 갔더니 어머 물건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효과가 올렸어요 효과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 이게 분위기가 이제 서울의 1급지 각 지역의 1급지 이렇게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 이러면 어머 늦은 거 아니야? 응 그렇게 생각돼요 안 들어? 그 대장단지들 보면 마영성만 가도 벌써 890% 정보쪸까지 올라가고 성과는 막 이러니까 늦었나 보다 이런 생각 솔직히 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얘기했지만 1급지만 오른 거지 2급지 3급지는 아직 안 올랐고 여러분 많이 제가 올랐다고 얘기하면 이럴 거예요 왜 내 집은 안 올라? 왜 내 집은 안 팔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어 없어? 있어 근데 거기는 아직 최상급지가 아닌 거지 지금은 최상급지가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세요 2017년 5월부터 오르기 시작했어요 이전장에서 2017년 5월 달에 뭘 했어요? 2017년 5월에 뭐 했죠? 성권했지 흰 거라 그 촛불 시위 촛불 시위가 나가고 이제 문정부가 들어왔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모든 게 확실해졌어 화득 확실해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문정부가 들어오니 이제 아 오르겠구나 규제 정책을 좀 할 가능성이 높겠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그때부터 서서히 서서히 오르기 시작하면서 규제를 눌러도 오르고 규제를 눌러도 오르고 오르고 올랐어요 근데 2017년 5월 달에 제가 부동산을 그때도 똑같이 지금처럼 열심히 인장을 다니던 때였는데 가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부동산 가는 데 뭐다 왜 이제 왔어요 뭐 2주 전에 왔다 갔어요 한 달 전에 왔다 갔어요 월치 얼끄게 왔다 갔어요 올랐어요 늦었어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랬는데 어 그런가?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2017년 5월이었어요 5월이고 6월이고 7월이고 결국 7월 8월 달에 8일 대책이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몇 년 동안 올랐나요? 17, 18, 19, 20, 21 4년 만 4년 만 4년 만 4년 동안 올랐는데 폭등을 했잖아요 물론 우리가 코로나가 유동성을 풀었기 때문에 이 기간이 되게 오래간 것도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엄청 폭등한 만큼 엄청 하락했어요 급하게 급하게 올라간 만큼 급하게 하락했어요 이게 이제 바닥에서 살짝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2024년 이제 6월인데 고작 한두 달 전부터 반등을 했다고 포기하실 겁니까? 아직 늦지 않았다 최상급지 뭐 강남 이런데 대장만 조금 간 거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이 이제 타이밍이다 지금 서울 아파트는 투자해야 될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저희 올해 동봉부 사이트에서 7월 달부터 이제 서울 내 집 마력 돈 드는 아파트 투자라는 강의로 칭하신다고 들었는데요 그럼 지금 서울의 아파트 늦지 않나요? 안 왔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정말 지금 내 집 마련하거나 투자용으로 샀을 때 정말 돈 되는 좋은 아파트들 이렇게 찝어서 알려주시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제가 서울에 지금 이제 4주강이잖아요 4주강인데 강남부터 우리가 부동산 흐름을 알아야 되면 반드시 강남을 알아야 됩니다 강남을 모르고 다른 지역에 가나 안 가나 알 수 없어요 강남 서초 송파 이런 내가 기준을 세울 수 있는 아이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 뭐 10억 20억 들어가는데 거기 왜요? 그런데 이 안에서도 내가 또 조금 들어가는 걸 찾아 드려요 조금 1급지는 아니지만 좀 찾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마포와 성동구와 은평구 그 다음에 3주차에 관악구, 노원구, 그 다음에 강동구 순서대로 내려가면 투자금이 조금 줄죠 맨 마지막에 우리가 앞으로 강남급이 될 영등포가 동작구까지 이런 모든 지역을 여러분이 혼자 어떻게 공부하실 수 있을까요? 어렵죠 네 혼자 공부하기 어렵죠 그래서 지금 아직 인재시장이니까 여러분이 하나하나 공부해서 정말 이번에 4차당 퀀텀 점프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22년장에서 내가 정말 못 사서 속상했던 분들 지금 정말 얼마나 10년 만에 다시 오는 기회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쵸 그쵸 가위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2014년부터 부동산 상승이 2021년까지 갔으니까 정말 오랜 상승 끝에 하락이 또 미친 듯이 하락을 했잖아요 그러면 다시 그런 기회가 또 오려면 또 많이 기다려야 되죠 그래서 정말 정말 오랜만에 내가 마음을 먹고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서울아파트 투자 지금이 저는 타이밍을 생각합니다 대표님 너도 좋은데 너무 좋은데 맨날 이런 얘기하면 서울아파트 맨날 강남 잠실 이런 아파트만 보여요 20억 30억짜리 저희는 사실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이 그거는 좋은 건 알겠는데 돈이 돼야 하지 그래서 좀 현실적으로 저희 시청자분들이 정말 내 집 마련할 수 있고 한 채 정도 갈아타기 혹은 투자용으로 살 수 있는 뭐 투자금 한 1억 5천에서 한 2억 5천 이 정도 가능한 현실적인 그런 강의 좀 맛보기로 좀 보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뭐 강남 3구의 언저리에 있는 아파트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그 노원구를 갖고 왔어요 뭐 노원구를? 노원구도 돈 안 되는 동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노원구 자체가 엄청 멀어요 그렇죠 좀 구석이죠 네 엄청 멀어 서울의 끝이죠 노도강 사람들이 맨 마지막에 오르고 맨 마지막에 활활 오르다가 활활 그냥 장렬히 전사한다 너무 멀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노원구에도 호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호재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노원구 쌉니다 엄청 싸요 엄청 싸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앞으로 오를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리틱이 정말 좋아진다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뭐가 들어가? GTXC가 들어가 자 그러면 이 GTXC가 들어가고요 동북선이 공사중해 동북선이 공사중해라 26년 개통 예정인데요 얘가 시작을 상계역에서 합니다 상계역? 이게 경전철이네? 네네 맞아요 그래서 이 경전철이 2량이라요 역 간 역 거리가 1분이면 가요 마을버스 같은 시간이에요 네 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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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 재밌고 빨라요 무서워요 워낙 속도가 빨라져서 그 작은 게 정말 빠르게 갑니다 근데 이 상계역에서 왕십리가 종점이에요 동목선이 왕십리에 가면 모든 노선이 다 있어요 그렇죠 이 후손도 부당한 예예 그러니까 이거 타고 강남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했지만 내가 이걸 타고 내려가도 갈 수 없으면 멀게 느껴지는데 뭔가 내가 이걸 타고 가서 거기서 바로 갈 수 있다 그러면 이건 완전 호재예요 근데 이게 이 경전철이 역간역간이 1분 거리라 이 왕십리까지 가는데 30분이면 갑니다 아 30분이면 간다 예예 금방 금방 간다 30분 가서 여기서 바로 바로 강 건너 강남으로 올 수 있다 너무 좋죠 그래서 이 근데 지금 얘가 언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공사하고 있고 20년간 개통한다 너무 좋은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당국에 가면 4호선이 당국에가 종점이었는데 진적까지 연장했어요 이 이유는 아까 얘기한 그 창동 앞에 있는 철도 차량 기지를 네 진적으로 빼요 노른자 자리에 하나 그렇죠 노른자 자리에 지금 개발할 거예요 그래서 진적으로 빼기 위해서 진적으로 연장이 된 상황이에요 그러면 얘는 당국에 끝이 아니라 별래 별갈암역, 오남역, 진접역을 가는데 별래 별갈암역을 가면 거기가 이제 남양주 이제 별래 별갈암역이 있는데 한정과정만 내려오면 별래가 있어요 별래 별래역에 뭐가 가요 또? 별래역에 8호선 8호선이 연장을 해서 지금 이제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24년 8월달에 송파 암사에서 별래까지 8호선이 연장됩니다 여기에 또 지텍스도 갑니다 그러면 내가 어? 뭐야? 거기까지 안 가도 돼 거꾸로 거꾸로 당국에와 별래 별갈암역 가면 거기서 물론 아직 연결이 안 됐어요 별래역에서 별래 별갈암역까지 한정과정은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한정과정 연장해 줄게 라고 계획이 돼 있지만 아직 뭐 착공한 건 아니야 그런데 일단 향후 만약에 한정과정만 연결되면 나는 이 상계는 뭐가 되냐 송파권이 돼 8호선을 통해서 송파로 갈 수 있다 잠실 쪽은 멀지 않잖아요 몇정과정 안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지는 게 우리는 이제 끝이 아니라 우리는 시작이다 끝이 아니라 시작점이다 그런데 이제 가면 이 상계류타운 가면 상계동 가면 뭐 없죠? 그냥 오래되나 하트 많이 써요 상대적으로 좀 개발이 최신 흐름에 맞서기에 인프라가 갖추지 못했다 그런데 여기가 천지개벽해서 상계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지금 6구역까지 있는데 4구역하고 6구역은 이미 모든 게 완성돼서 4구역은 딱 입구에 딱 3구역 딱 입구에 센트럴 프로조가 딱 서있어요 세골호 이쪽에는 또 캐슬 롯데캐슬 시그니어가 딱 서있어요 1200세대가 이 두 개가 불을 환하게 비추면서 얘네가 지금 10억이 넘었어요 노원구가 10억이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에 1구역 그 다음에 2구역 지금 3구역은 지금 이제 다시 구역 취소 후 다시 진행 중인데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3구역 이 아이들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1구역은 약간 멀죠 위치가 약간 먼데 멀어도 뭐 이 정도는 괜찮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가 사업성이 되게 좋은 게 도합은 700명에 예 총 1400세 정도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무허가가 많아요 무허가가 많아서 작은 거를 사도 사업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5구 배정을 가능해요 근데 무허가를 사면 돈이 초기 투자가 적게 들어가는 장점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내가 뭐 새거가 될 것들이니까 해놓기 너무 좋고 상계 2구역은 지금 당국의 역세권이기 때문에 위치가 너무 좋죠 네 그래서 상계도 포레스테가 들어오는데 어 여기 무허가도 많고 지분 쪽이 많이 돼 있고 조금 이제 배가 살짝 산으로 가는 어 지금 이제 이 집행부에 뭔가 서로 뭐 비리가 있었다 그래서 집행부 해임이 되고 조금 문제가 많아요 부정투표를 했다 그래서 서 있긴 한데 서 있을 때가 기회죠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어요 열폭 물건들이 나오고 이거 언제 되겠어 안 되려나 그런 멘탈 흔들리시는 분들의 물건을 또 싸게 살 수 있고 비대율이 떨어지니까 여긴 안 돼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비대율은 부동산 시장에 따라 달라요 부동산이 하락장이 오면 비대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부동산이 다시 상승장이 오면 비대율은 절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신경 쓰지 마시고요 내가 투자금 좀 적게 지금 비대율이 떨어지면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요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그런 비대율 적게 낮으니까 여기 뭐 나중에 분당금 많이 내는 거 아니에요 분당금 많이 내도 나중에 이 시사상승분이 충분히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3개 2개혁도 좋고요 3개 3개혁도 지금 조합성 인간이라서 아직 되게 느려요 되게 느리지만 느리니까 또 싼 게 있죠 그래서 전부 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어머 놓은 거 싫어요 그러면 안 가도 되지만 나는 소액으로 나는 여기 투자금들이 실제로 보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얼마 정도 될까요 정말 발품을 잘 찾아보면 투자금 2억 투자금 2억 2억이면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여러분들이 그냥 가서 좋은 거 있나요 그러면 줘야 안 줘요 없죠 3억 줘야 되니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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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부동산 어떻게 부동산을 샅샅이 잘 뒤져야 된다 지적고 부동산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정말 이제 좋은 물건을 찾으셔야 되는 거죠 발품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도 2억대로 상계 그리고 여기 보니까 상계 1구역이 보면 사업시 인가가 났 건가요 네 사업시 인가 났습니다 초기 재개발 제거 추게 안 하죠 네 그리고 상계 3구역도 지금 조합성 인가 났고 초기지만 안 갈 수가 없잖아요 다 갔는데 여기만 안 갈 수는 없고 상계 5구역이 지금 조합성 인가 났고 당국역 역세권입니다 그런데 속도는 느리지만 사업성이 되게 양호하기 때문에 이 아이도 안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계 5구역도 이제는 늦은 만큼 또 기회가 있기 때문에 또 좀 착한 가격에 나와 있기 때문에 상계 5구역, 상계 2구역, 상계 1구역 세 개의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면 또 상계 뉴타운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계 4구역, 6구역이 와 저희가 33평이 11억 5천을 지금 찍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정말 좋지? 제 생각보다 훨씬 높은 거 같아요 전세가도 7억 2천 제가 너무 업데이트를 최근 안 했나 봐요 상계 동네 네 그래서 왜냐하면 동부선이 들어오니까 바로 동부선을 걸어가서 탈 수 있고요 바로 밑에가 동부선이 어디를 가냐 학원 가로 가요 그러면 바로 아이들끼리 그냥 동부선 타고 한정거장 그냥 경전차 재밌다니까 아이들끼리 경전차 버스 타듯이 그냥 타고 가서 학원 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이걸 타고 왕신리 갈 수 있어요 얼마나 왕신리 가면 왕신리역이 어마무시기 좋단 말이죠 그래서 상계 뉴타원은 오늘이 가장 싸다 오늘이 가장 싸다 대표님 그러면 상계 뉴타원 이렇게 놓은 거 말씀해 주셨는데 중계동 학계동 이런 쪽도 있잖아요 금액대가 조금 더 올라가는 건가요? 중계동 학원가가 있는 중계동 같은 경우에는 동부선이 내려가니까 시세가 어느 정도 오르긴 하겠죠 그런데 저는 워낙 새거나 새거가 될 것들에 집중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구축들은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구축 살아야 됩니다 학원은 또 거기에서 그래서 구축 학원가가 있는 구축들은 나쁘지 않지만 실수요가 항상 뒷받침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아무 테마가 없는 이런 구축보다는 오르긴 오르지만 그들이 똑같은 투자금이 들어간다면 그거보다는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서 가성비를 따졌을 때는 같은 투자금이 들어갈 바에는 내가 이왕이면 새거 이왕이면 새거가 될 것들 이런 거에 투자를 하시는 게 나중에 테로 테로가 확실하다는 거죠 확실하다 그래서 상계류타원이 조금 더 신축이 된 이런 투자들이 낫지 않겠냐 대표님 그럼 이 가게 고래도본부에서 작가님 정규방위를 5주 과정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1주, 2주, 3주, 4주 이런 식으로 서울의 전유행 지역의 시기에 훔쳐주시면서 추천을 해주시는 건가요?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 2, 3, 4주 동안 서울에 정말 돈 되는 구를 정말 샅샅이 이렇게 완전히 이거 왜 사야 되고 얘가 왜 지금 호재가 어떤 호재가 있고 지금 이럴 때 지금 가격이 얼마가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해드려요 이렇게 똑같이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사시라고 제가 추천도 해드리고 1, 2, 3, 4주 동안 해드리고 5주 차에는요 이게 온라인이다 보니까 이걸 듣고 나면 또 궁금한 분도 생기고 질문하시고 싶은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강생 전부 다 이제 줌이나 실시간 라이브를 통해서 한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질의응대 시간을 갖고자 해요 그러면 1주, 4주는 녹화본 강의를 공부를 하는 거고 5주 차에는 작가님하고 중으로 실시간 강의로 내가 강의 들으면서 궁금했던 거고 여기 중에 어떤 몇 부석이 더 줄나요? 이런 거 물어봐도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좀 좋은 강의가 있나 싶은데 잠깐 이 좋은 서울 내 집 마련 아파트 투자 강의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일단 지금 신청 받고 있고요 여기 밑에 유튜브 밑에 고정 댓글 고정 댓글 눌러보시면 링크가 다 달려 있으니까 그 링크 들어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울 아파트 투자는 지금이 타이밍이다 왜냐? 지금 대한민국이 30% 떨어져 있는 상황에 정고점을 뚫은 아파트들도 있으니까 늦은 거 아닌가 생각하시지만 2017년도에 보시면 그때 올랐다 올랐다 했지만 18, 19, 20, 21 그 이후로 4년 올랐어요 지금은 인재 시작점일 뿐이다 오른 것도 아니다 시작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서울 아파트 투자 타이밍이라고 하는 게 아직 오르지 않은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거를 속속들이 알지 않으면 정말 어디가 산 거야? 이런 거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남부터 정말 제대로 공부를 해서 순차적으로 1, 2, 3, 4주 동안 저 끝에 노원구까지 공부를 제대로 하시면 제가 공급 물량, 호재, 이런 여러 가지 미래가치 그 다음에 집중적으로 여긴 왜 좋은지 안 좋은지 다 분석해드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 아파트 사세요 추천까지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제 강의를 들어보시면 확실하게 어디를 사야 되는지 어디가 미래가치가 있는지 어디가 얼마의 투자금이 들어가는지 이걸 알려드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내 자산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여러분이 수업을 듣고 그 지역을 가서 임장도 가보시고 정말 괜찮다 그러면 정말 이번에 내가 내 집 마련하시고 갈아타게 하시고 아니면 내가 집 개체수를 하나 더 늘려보시는 기회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월 12일 금요일부터 여러분 온라인 녹화본으로 이제 4주 동안 매주 한 주씩 녹화본을 보실 수 있고요 마지막 5주 차에는요 제가 줌으로 실시간 라이브로요 여러분 4주 동안 수업 들으시면 궁금한 거 너무 많으실 것 같네요 4주 동안 여러분이 궁금한 거를 미리 또 사전에 질문을 받아도 좋고요 Q&A를 통해서 여러분의 질문을 답해드리는 시간을 한 주 보너스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신청하실 분들은 여기 밑에 댓글로 링크 걸어드렸으니까 신청하실 것 같습니다 5주 차를 지나고 나면 저하고 Q&A 시간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사전에 신청하시기 좋고요 그래 뭐 늦었지만 Q&A 빼고라도 듣겠다 그러면 그 뒤에라도 신청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글소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